오늘 두 분이 스케치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. 내 진가를 보여줄 때가 왔구나. 철학 사이판 파네요. 주제, 본인들이 원하는 주제 있어요? 주제는 형이 정해주시면. 내가 정해요? 빅브라더시니까. 주제. 쭈꾸미 어때, 쭈꾸미 봄처럼. 비토주세요, 레고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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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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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You hear 선배님 얼굴 닮았어 like 쭈꾸미. 형 앞에 가면 나 굳이 안 꾸밈. How many kill like 쭈꾸미? 뭔 말할지 모르지 프리스타 강. 놀면서 여기는 평화, 피스. 여기에는 없어, 디스. 오우. 디스, 디스 랩. 에, 에. 와. 아하. 예. 요. 나랑 히얼 선배님 얼굴 쭈꾸미. 근데 다 보면 얼굴 다 수구리지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냥 달리지. 하지만 나는 붕터에서 너는 나를 밑에서 보지. I'm getting 니가 뭔 말 아든지. 나는 평화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지. 내 길 탁 들어서 마치 하외 아우토반이라 말할 것 같으면 할 말 없지. 에이. 아하. 예. 원, 투, 쓰리. 히어리 고. 투. 아하, 아하. 예. 예, 예. 예. 원, 투, 쓰리. 나는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어. 너희들 때문에 화가 나 있어. 너희들이 욕한 건 내가 아니야. 내 얼굴은 쭈꾸미가 아니지. 귀요미. 오오오오 오오오. 저희의 완패입니다. 저희의 완패입니다. 리스타일킹으로. 리스타일킹으로.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지.